안녕!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먼저 얇게 밀착되며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은은한 피치빛의 컨실러로 오늘도 어김없이 내려와 있는 다크서클을 가려줄게요. 그 다음은 더운 날씨에 쓰기 좋은 쿠션 제품인데요. 에어리스 펌핑 용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커버력이 굉장히 좋고 가벼우면서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라 진짜 여름에 쓰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칭찬만 지금 주구장창 늘어놓은 것 같은데 광고 아니고요. 진짜로 좋아서 말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암튼 날씨 더운데 괜히 물광 메이크업 해보겠다고 촉촉한 제품 써서 노란 국물 뚝뚝 흘리는 것보단 이렇게 착 달라붙는 매트한 제품 써보자고요. 그리고 컨실러를 사용할게요. 하도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셔서 익숙하실 것 같아요. 또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좁은 부위에 사용하기엔 정말 적합한 컨실러예요. 크림 컨실러인데 착 고정이 되면서 얼굴에 잘 붙어요. 넓게 쓰면 좀 뭉칠 수 있어요. 이제 파우더 팩트 제품을 사용해볼게요. 이제 정말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유분기를 꽉 잡아주는 팩트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얘가 정말 가성비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입자도 곱고 얼굴 유분을 예쁘게 뽀송하게 잡아줘요. 안녕 또 나왔구나. 나의 꾸준템 투쿨포스쿨. 먼저 코 쉐딩을 해줄 건데요. 자연스럽게 코를 다듬다듬 해주다가 눈매가 깊어 보일 수 있도록 아이올 부분에 집중적으로 음영을 더해줬어요. 그리고 넓고 부슬부슬한 브러쉬로 바꿔서 턱 외곽을 자연스럽게 쉐딩해주었어요. 또다시 쉐딩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펄이 은은하게 들어있고 살짝 붉은기가 돌아서 자연스러운 브론징 효과를 주는 제품이에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광대 부분을 살짝 흘듯이 쓸어줬어요. 아이 메이크업 첫 번째로 아주 부드러운 느낌의 스킨 베이지 색상 무펄 아이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깔아주고 눈 언더에도 도톰하게 깔아줬어요. 두 번째로는 레드에서 오렌지 그 중간 어디쯤 그 사이에 있는 컬러의 무펄 섀도우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 안쪽에서 컬러가 진하게 시작돼서 점점 위로 색이 퍼지도록 연출했는데요. 사실 이 컬러는 여름보다도 가을에 진짜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언더 삼각존에도 컬러를 이어줍니다. 그 다음은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 컬러의 펄이 있는 섀도우를 쌍꺼풀 라인 살짝 넘어서까지 깔아줄게요. 이 섀도우가 보기엔 진한데 막상 사용하면 굉장히 맑게 여리하게 색이 올라와요. 이제 아이라이너예요. 오늘은 아주 슬림한 붉은 브라운 색의 펜슬라이너를 사용할게요. 먼저 눈 끝부분을 도톰하게 잡아주며 그대로 이어서 라인을 전체적으로 그려줬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제 그려준 아이라이너를 살짝 풀어주기 위해 딥한 브라운 컬러의 무펄 섀도우를 사용해줍니다. 눈꼬리 라인을 빼주면서 아이라인을 도톰하게 모양을 잡고 풀어주면 되는데요. 참 쉽죠? 설명을 왜 이렇게 못할까요? 개떡같이 말해도 채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무튼 언더에도 눈 끝부분엔 진하게 그대로 눈 앞머리로 나아가면서 연해지도록 라인을 그려줬어요. 그리고 뭔가 아이메이크업이 심심해 보여서 그냥 옆에 있던 하이라이터 제품으로 눈 앞머리 부분을 강조해줬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속눈썹을 붙여주네요. 오늘 속눈썹은 아리따움의 아이돌래쉬 돌리아이입니다. 속눈썹을 붙였는데 눈 앞머리가 부자연스러워서 블랙 젤 펜슬로 눈 앞머리 부분만 그려줬어요. 다음은 당연히 마스카라예요. 오늘은 길이 연장보단 볼륨감을 주는 마스카라를 사용할 거예요. 꼼꼼히 마스카라를 해주세요. 그리고 언더에도 마찬가지로 마스카라를 살짝 해줄게요. 자, 끝날 것 같던 타이밍에 언더래쉬도 가닥가닥 붙여줄 거예요. 드디어 아이메이크업이 끝나고 눈썹을 그릴 차례입니다. 제품의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서 평소보다 살짝, 아주 조금 눈썹을 도톰하게 잡아서 그려줬어요. 짜잔! 눈썹도 완성! 드디어 주근깨를 그릴 차례입니다. 저는 아까 사용한 얇은 심의 브라운 펜슬로 크고 작은 점들을 찍어가며, 문대가며 주근깨를 아주 정성스레 그려줬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요. 저는 브라운 붓펜 라이너로 콕콕 군데군데 진한 주근깨를 더 그려줬어요. 이것은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 조니의 블러셔입니다. 노란 부분은 이런 컬러, 다홍색 부분은 이런 컬러, 둘을 섞으면 요런 컬러가 나오는 블러셔예요. 먼저 저는 노란색 부분만 브러쉬에 잘 묻혀서 전체적으로 넓게 그려준 주근깨를 따라 블러셔를 해줬어요. 이번엔 두 컬러를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서 볼 부분에 콕콕 찍어 색이 퍼지도록 블렌딩 블렌딩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다홍색 부분만 사용해서 포인트 컬러를 주듯이 코 부분과 좀 더 좁은 볼 부위에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브러쉬를 잘 털어서 블렌딩 해줬습니다. 그럼 블러셔도 끝! 마지막으로 벨벳 질감에 채도 낮은 오렌지 레드 컬러 색상 틴트로 입술 가운데에 발라 손가락으로 잘 펴바르며 색이 잘 퍼지도록 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 빈티지 레트로 오렌지 메이크업 끝입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